네,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1학년도 6월 목표 나형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이번 문제는 반지름 길이가 15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sin B가 10 분의 7일 때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무슨 법칙 쓰라는 겁니까? 결국엔 sin 법칙을 쓰라는 거죠. 문제의 글을 파악할 때 일단은 그림을 좀 그려주면 쉬우니까 한번 그림 그려보면 반지름 길이가 15인 원이 있고요. 내접하는 뭐가 있다? 삼각형이 있다. 그랬을 때 여기가 A, 여기가 BC인데요. 해당하는 이 sin 값이 나왔고요. 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15가 나왔고 해당하는 이 변의 길이를 구하라. 그대로 sin 법칙을 쓰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sin B분의 AC죠. AC가 얼마다? 2R이 되는 거죠. 2R. 그래서 2 곱하기 15가 되겠다. 됐죠? 그럼 결국에 AC 길이는 이 2 곱하기 15인 30에다가 sin B 얼마? 10분의 7을 곱하라. 됐어요? 그래서 2개를 곱하면 짠짠 3이니까 얼마다? 20일. 이렇게 만족하는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